숙소하는 생각을 안해봤어요. 얼마 만에 먹어요? 이렇게 모든 걸 싣으시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입을 드실 수 있는데요. 짐에서 이 장풍을 키우시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드시나는 세습이 올라와요. 밑에서부터 채취해서 드실 수 있으세요. 봄에만 먹는 거에요? 원래는 우리가 이 장풍은 봄마물에서 알고 계시는데요. 세습을 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. 진짜 음식에도 제가 있어요. 방풍인 줄 몰랐어요. 근데 저 혼자 나오세요? 어느 날 지나고 그 풍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. 봄이 되면 또 따로 쓰는 겁니다. 근데 저 방풍나물은 뿌리까지 먹으라고 하셨어요. 방풍나물의 핵심적인 영양소들을 뿌려다 뿌려다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가 3점 세트 마지막인데요. 3점 세트 마지막인데요. 3번째 세트는 분역처를 많이 넣어서 일반 원형 상처와 분역처와 마사처와 이렇게 섞어줬고요. 또다른 세트로 歉 teeth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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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